TV조선이 종편 제허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미디어 오늘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미디어계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TV조선이 이래저래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 보도를 한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보도 이후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었죠? 그렇죠. 독자분들도 피드백이 좀 많았고요. 방통이나 이쪽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고 그런 상황이죠. TV조선이 미디어 오늘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오늘 중재 신청을 보낸 건 아니고요. 보도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삭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한 상태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재위를 걸 수도 있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증명 공문을 일단 보내온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TV조선 뜻대로 해줄 마음이 없으시죠? 네. 그렇죠. 기사는 일단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평가 결과가 있고 그 채점에서 미달이 됐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사를 고치거나 제목을 바꾸거나 그런 일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며칠 전에 미디어 오늘에서 어떤 매체인지는 익명으로 가려두고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탈락할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 후보가 한 10군데, 20군데면 알려하지 않을 텐데 딱 세 군데이기 때문에 추측이 만발했습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JTBC는 거론조차 되지 않을 텐데 탈락 대상에서. 하지만 이 JTBC가 가장 현 정부를 불편하게 했다는 점에서 JTBC가 꼽혔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맞아요. TV조선을 보는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래도 TV조선을 날린다는 거는 조선일보의 어떤 언론계 뿐만 아니라 한국기득권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리수를 둘까 싶고. 그래서 저는 사실 채널A가 아닐까 싶었는데. 하나의 언론사라고 제가 기사를 낸 다음에 독자 반응이나 이런 거 보면 채널A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TV조선이 꼽혔단 말이죠. 어떤 점에서 기준에 미달된 겁니까? 일단 이게 심사를 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종편은 총 네 군데인데 기억하시겠지만 MBN 같은 경우에는 종편이 되기 이전에 보도 채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BN은 재승인 시점이 좀 달라요. 보도 허가가 끝나고 나서 종편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MBN을 제외한 3개 채널을 우선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외부에서 13명의 심사위원이 들어와서 심사를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걸 해서 총 천점 만점에 650점 미만이 되면 탈락이 되고요. 650점을 넘기게 되면 재승인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약간 이게 용어에 대한 혼동이 있긴 한데 650점 미만이면 채점으로 치면 탈락인 거는 분명하지만 봐줄 수 있는 장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650점 미만일 경우 방송법에 따라서 재승인 거부를 하거나 재승인을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조건부 재승인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탈락하긴 했지만 방송국을 문 닫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지금 일단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3년 후에 재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지나서 또 심사를 받는 그런 차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게 지금 OBS라고 경영지역의 지상파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놨는데요. 그때는 650점 미만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1년 후에 그 회사는 경영적인 문제가 심해서 경영적인 대책이 없으면 재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지금 상태라면 TV조선에 대해서도 1년 혹은 2년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두고 미달 사유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진짜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승인이 취소되면 방송국 문 닫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TV조선이 뭐에서 이렇게 점수가 나빴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총 100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방송평가라는 걸 400점을 해요. 그런데 이건 진짜 방송의 기본적인 형식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하게 봤고요. 다른 항목들이 문제인 건데 두 번째 항목이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200시점 100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점이 있고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이 100점이 있고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100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데 우선 공적 책임이랑 공정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내린 건수가 많으면 감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 출연자나 제작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감점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TV조선의 심의 제작 건수를 작년만 놓고 봤을 때 TV조선 161건, 채널A 74건, JTBC 29건, MBN 27건이거든요. 그래서 채널A도 물론 굉장히 다른 종편보다 높긴 하지만 TV조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또 이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2013년에는 29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95건, 2015년에는 127건, 2016년에는 161건이 되는 것처럼 점점 더 방통위가 지적했음에도 더 늘어가고 있는 점이 아마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적 발언을 한 패널들의 조치를 거의 안 했어요. 예전에 장성민의 희사탱크에서 북한이 5.18을 사주했다 이런 말을 했던 게 방심이 제재까지 받았는데도 제작진이나 출연자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장성민 씨도 몇 년 동안 계속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런 게 좀 종합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편성이 190점에 달려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종합편성 채널이잖아요. 종합적인 편성을 했는지 여부. 뭐 드라마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시사보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장르도 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JTBC가 가장 점수가 높게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드라마 만드는 데가 JTBC 말고는 없는 것 같죠? 네. 예능도 거의 안 만들고 워낙 시사보도 프로만 하다 보니까 아마 TV조선과 채널A가 여기서 굉장히 점수가 낮았을 것 같긴 한데 보도 프로그램 비율을 분석을 해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TV조선의 보도 프로그램이 44.4%거든요. 전체 편성에. 종합편성 채널인데. 그리고 채널A가 40.37. JTBC 20.1%. 이거를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지표가 TV조선이 조금 더 아마 감점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이 또 100점인데 이거는 뭘 보냐면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 실적을 보고 향후 전략을 평가를 해요. 종편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때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글로벌에 하는 방송은 JTBC가 유일하거든요. JTBC는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예능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하고 UOD 판매 같은 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시사포도 프로그램을 중국에 팔 수는 없겠죠.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서 가짓수는 정체성 문제가 있고 투자 실적을 봤을 때요. 채널A와 TV조선은 1년에 400에서 500억 정도 콘텐츠 투자를 하는데 JTBC는 매년 1천억 이상 하거든요. 최소 더블 스코어가 벌어져서 여기서는 아마 채널A와 TV조선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갖다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이거 보니까 1년에 400억 쓴다면 하루에 1억씩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죠. 한 달이면 30억이고 그런데 30억짜리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대작 중에 그렇죠. 이 정도면 종합현상 채널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것이 종편 제어가 심사 과정에서 다 그렇게 잡혀졌군요. 네. 그래서 이런 심사 기준을 좀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A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핵심 지표에서 TV조선이 훨씬 더 제재권 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감점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650점 미만으로 결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TV조선이 이렇게 해서 탈락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종편 제어가 심사위원들이 상당수가 친박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인적 상황은 일단 비공개인데요. 할 때마다 숫자는 조금씩 바뀌는데 여야위원들 합의로 보통 10명 내외로 전문가들을 모셔요. 소비자단체, 언론 아니면 법학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총 12명의 심사위원들이 들어가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채점을 해서 평균을 내서 점수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재승인 때는 15명 중에 12명을 정부 여당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야당 위원들이 항의를 하고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심지어 TV조선을 평가하는데 TV조선 전 시청자위원 이런 분들까지 관계자들까지 들어와서 노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TV조선과 채널에는 670점 정도로 턱걸이로 통과를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진 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최순실 게이트 보도 이후로 달라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 TV조선이 최순실 게이트를 아주 후비고 들어가서 불만이 많았겠군요. 그래서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주강덕 의원이 최근에 무슨 말을 했냐면 종편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국민의 의혹이 제기됐다. 통계를 봐도 방송심의 위반 건수가 지상파의 3.5에서 5배다. 이거를 들은 박범계 의원이 옆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인데 격세지감이 든다라고 코멘트를 할 정도로 지금까지 종편에 비호했던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종편을 커버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TV조선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더 아플 수가 있는 거죠. 아파서 그래서 우리 미디어 오늘에다가 보도 좀 내려달라 이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왜 TV조선이냐고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미 다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TV조선을 상대로 방통위원들이 월요일에 청문회를 열었어요. 단독으로. 그런데 채널A랑 JTBC 상대로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래요. 두 언론은 간담회고 하나는 청문회인 이유를 물어보니까 청문회를 여는 거는 650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연다라고 아예 관계자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본인들은 일단 아니라고 하는 게 약간 말장난을 치는 게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데 채벌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는 것과 별개로 이미 채점이 끝난 거는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탈락 점수가 있기 때문에 탈락이라고 저희는 충분히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점수도 저희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락이라고 해도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요. 자,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단히 호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심사도 그랬고요. 이번에 변호한 배경. 그것은 변호했다기보다는 과거에 잘못됐고 이번에 합리적으로 심사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종편심사를 할 때 제가 12명을 거기서 선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심사를 완전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통위에 있는 소수이긴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전혀 반발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도 이전보다 심사위원회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꾸려졌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오늘 미디어스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저희 말고 여당 추천의 김석진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mbc 출신인데 재미있는 건 종편을 되게 비판을 해왔어요. 그동안. 방통위 내에서 여당인데도. 왜냐하면 종편의 광고 문제나 이런 게 지상판왕도 연결성이 있잖아요. 종편의 파일을 뺏어가는 몫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종편의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 특혜를 환수해야 된다. 광고 영업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온 분이고 이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선임했던 심사위원들이 tv조선에 굉장히 가혹했다. 라는 증언이 국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짤없이 그냥 정석대로 심판을 했더니 tv조선 탈락으로 나왔다는 얘기고. 저는 그래서 이거 하나 여쭙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년 뒤에 그때 또 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부 승인이 날 경우. 1년 뒤에 심사할 때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야당이 집권했을 경우는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구조가 달라지잖아요. 5명인데 정부 여당에서 3명. 야당에서 2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자유한국당 쪽이 3명이고 민주당 쪽이 2명인 건데. 만약에 조건 바뀌면 3대 2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3대 2가 되겠죠. 더 재미있는 건 야당의 조건이 지금 양당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위원 2명 중 하나를 국민의당이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정부 여당 위원들이 민주당이 다수가 된다면 훨씬 더 깐깐한 심사를 진행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야당은 하나는 자유한국당, 다른 하나는 국민의당. 또 자유한국당 보고 야, 왜 니들이 다 먹냐? 우리도 합계당에서 바른 정당이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조건의 교섭단체면 되기 때문에 요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1년 동안 조선, TV조선이 까부는 거는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군요. 네. 그래서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제가 좀 전해드리자면, 심사에 참여하신 관계자의 말을 전해드리자면, 이번 재승인 이전과 이후의 종편이 확연하게 좀 다를 거다,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기대가 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창설일에 정말 처음으로 밥값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그야말로 엄청난 특종을 한 우리 금준경 기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조건부 재승인 쪽으로 좀 가닥에 잡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락하긴 했지만 방송국을 문 닫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일단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3년 후에 재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지나서 또 심사를 받는 그런 차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게 지금 OBS라고 경영지역의 지상파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놨는데요. 그최는 650점 위반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1년 후에 그 회사는 경영적인 문제가 심해서 경영적인 대책이 없으면 재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지금 상태라면 TV조선에 대해서도 1년 혹은 2년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두고, 미달 사유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진짜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승인이 취소되면 방송국 문 닫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TV조선이 뭐에서 이렇게 점수가 나빴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총 100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TV조선이 종편 제허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미디어 오늘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미디어계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TV조선이. 이래저래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 보도를 한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보도 이후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었죠? 아, 그쵸. 국제분들도 일단 피드백이 좀 많았고요. 방통이나 이쪽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고 그런 상황이죠. TV조선이 미디어 오늘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오늘 중재 신청을 보낸 건 아니고요. 보도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삭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한 상태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재위를 걸 수도 있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증명 공문을 일단 보내온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방송평가라는 걸 400점을 해요. 네. 이거 진짜 방송의 기본적인 형식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하게 봤고요. 다른 항목들이 문제인 건데 두 번째 항목이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200시점 100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점이 있고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이 100점이 있고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100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데 우선 공적 책임이랑 공정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내린 건수가 많으면 감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 출연자나 제작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감점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TV조선의 심의 제재 건수를 작년만 놓고 봤을 때 TV조선 161건, 채널A 74건, JTBC 29건, MBN 27건이거든요. 그래서 채널A도 물론 굉장히 다른 종편보다 높긴 하지만 TV조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또 이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2013년에 29건이었는데 TV조선 뜻대로 해줄 마음이 없으시죠? 네, 그렇죠. 기사는 일단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평가 결과가 있고 그 채점에서 미달이 됐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사를 굳히거나 제목을 바꾸거나 그런 일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며칠 전에 미디어오늘에서 어떤 매체인지는 익명으로 가려두고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탈락할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 후보가 한 10군데, 20군데면 알려하지 않을 텐데 딱 세 군데이기 때문에 추측이 만발했습니다. 진짜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JTBC는 거론조차 되지 않을 텐데 탈락 대상에서. 하지만 JTBC가 가장 현 정부를 불편하게 했다는 점에서 JTBC가 꼽혔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맞아요. TV조선을 보는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래도 TV조선을 날린다는 거는 조선일보의 언론계 뿐만 아니라 한국기득권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 그렇게 무리수를 둘까 싶고. 그래서 저는 사실 채널A가 아닐까 싶었는데. 하나의 언론사라고 제가 기사를 낸 다음에 독자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채널A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TV조선이 꼽혔단 말이죠. 어떤 점에서 기준에 미달된 겁니까? 일단 이게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종편은 총 4군데인데 기억하시겠지만 MBN 같은 경우에는 종편이 되기 이전에 보도 채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BN은 재승인 시점이 좀 달라요. 보도 허가가 끝나고 나서 종편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MBN을 제외한 3개 채널을 우선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외부에서 13명의 심사위원이 들어와서 심사를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걸 해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미만이 되면 탈락이 되고요. 650점을 넘기게 되면 재승인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건데요. 약간 이게 용어에 대한 혼동이 있긴 한데 650점 미만이면 채점으로 치면 탈락인 건 분명하지만 봐줄 수 있는 장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650점 미만일 경우 방송법에 따라서 재승인 거부를 하거나 재승인을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일은